아마존의 울창한 밀림, 푸른 바다 위 무수히 펼쳐진 섬들, 그리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위험한 공기는 영화 아바타의 환상적이면서도 모험적인 배경을 이룹니다. 이 영화는 13년 만에 천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류의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4광년 떨어진 판도라 행성에 도착하여 희귀자원인 언옵테늄을 채취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상의 광물이 지닌 엄청난 가치는 인간으로 하여금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바타에서 언옵테늄은 단순한 가상의 물질을 넘어서 우리에게 실제 존재하는 희귀 금속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티타늄, 우라늄, 지르코늄과 같은 실제 자원들은 그 추출과 활용해서 많은 기술적, 경제적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현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다양한 기술적 혁신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에서 강원도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 광맥은 마치 현실에서의 언옵테늄처럼 보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간의 탐사 끝에 발견한 이 광맥은 8,500만 톤이라는 거대한 양을 자랑하며, 이는 약 1,2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0여 곳에서 시추작업이 시작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이 자원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수출 품목을 개발하며, 경제 다각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광물 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과제와도 연결됩니다. 이는 또한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에는 미스릴 미스릴 이라는 상상 속의 금속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소설을 쓴 톨킨이 상상력으로 만들었는데, 이스는 안개나 잿빛을 의미하고, 리는 반짝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상 속의 광물이 각종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 등에서 중간계 최고의 광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새털처럼 가볍고, 강철보다 강도가 뛰어난 금속으로 모든 종족이 탐내는 광물입니다. 그런데 이 판타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미스릴은 현대문명에서 종종 티타늄과 비교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원자버로 22번의 티타늄은 완벽에 가까운 금속으로 불립니다. 강철만큼 강하지만 무게는 강철의 절반도 되지 않고 녹도 쓸지 않죠. 여기에 빛을 쏘았을 때의 화학, 정기적 반응을 일으키는 광총매 효과도 가지고 있어 항공, 우주산업, 조선업, 군수산업뿐 아니라 골프채, 자동차 부품, 안경태, 인공관절, 인공뼈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특히 가벼움이 경쟁력인 항공 분야에서 티타늄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티타늄은 꿈의 광물이라는 이름에 올리지 않게 흔한 광물입니다. 금속 중에서 지구에 4번패로 많이 매장되어 있고, 일반 흙 속에도 쉽게 발견되죠. 다만 강철처럼 강한 만큼 추출과 재련이 어렵고, 얼전도도 낮아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풍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일례로 한국은 티타늄을 생산할 수 없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해 수입 규모만 1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은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기준 티타늄은 1톤당 7만 6천 위안, EXW 기준, 한국 돈으로 대략 1,500만 원 고가에 수입하고 있죠. 잠시 언급했듯 티타늄이 사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 중인 덕분에,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을 포함해 미국, 한국, 영국, 일본이 전세계 티타늄 소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티타늄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된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금속이 강원도 태백 일대에 무려 8,500만 톤 매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원도 태백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0년부터 5년에 걸쳐 국내 희유금속탐사 및 활용기술 개발을 실시하면서 태백 면산 일대에서 티타늄 광맥을 발견했죠. 이후 5년의 시간을 더 투자해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광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개발에 성공했을 때 대박이라는 시그널을 감지했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매장량인데, 8,500만 톤으로 대략 돈으로 환산해도 1,200조 원에 이릅니다. 이에 지난해 3월 31일 지질연은 광산개발 전문기업 경동과 태백 삼척 봉화 지역 면산층 티타늄 철 광산지역 광산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과 더불어 지질연이 소유한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 계약까지 체결하 경동은 조광권 실시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죠. 그런데 문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티타늄 추출입니다. 티타늄 추출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일본 등만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도 2009년 6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티타늄은 이미 60년 전에 제조 기술이 개발됐지만, 가격이 높고 이를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기술이전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60년 동안 고작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정도가 이를 성공시켰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 이동헌 박사는 영소가스와 마그네슘의 최적 투입량을 찾아내 스펀지 티타늄을 만드는 원천기술을 확보해, 순도 99.7%의 제조기술을 국산화시켰습니다. 보통 스펀지 티타늄은 화강암처럼 표면에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스펀지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순수 티타늄을 얻기 위해서는 원석을 가공해 스펀지 티타늄이라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원석에서 이를 꼽아내기 위해서는 산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문제는 원석 상태에서 산소와 티타늄의 결합이 워낙 강해, 고온에서 원석을 녹인다고 산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산소보다 티타늄과 더 잘 결합하는 대체 물질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염소 가스입니다. 다만 염소는 독성이 강해 다루는데 어려울 뿐 아니라, 수백도의 고온에서 만들어진 염소와 티타늄의 혼합 액체에서 염소만 분리할 때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폭발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염소 가스와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다루는 것이 스펀지 티타늄 제조의 관건인데, 이동원 박사가 최적의 투입량을 찾아 세계 5번 패로 스펀지 티타늄 제조 기술을 국산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옥산힘트라는 기업에 이전했습니다. 다만 2011년 국내 최초로 1톤 상당의 스펀지 티타늄 시제품을 제조한 후, 관련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한국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것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1996년에는 경남 하동에서 약 20억 톤으로 추정되는 티타늄 광맥이 확인됐었죠. 당시 충남대학교 지질학과 김원사, 정직원 교수팀은 1986년부터 경남 하동군에서 지질 및 광물 조사를 한 결과, 추정 매장량 20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 티타늄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 200m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후 발표한 결과인데, 이 규모는 캐나다 1억 8천만 톤, 노르웨이 1억 5천만 톤 등 당시까지 확인된 전세계 매장량의 3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다만 당시 통상산업부는 경남 하동일대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지하 1600m까지 시추공 3개를 뚫어 조사한 결과, 추정 매장량이 860만 톤에 불과하고 티타늄 함량이 4.04%에 그쳐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멱, 추가 시추나 개발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0년 전에 추진됐다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엄청난 연구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지금처럼 전량 수입에 의존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백에서 발견된 티타늄은 다릅니다. 이미 2018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3년 동안 예비탐사를 벌여 태백 일대에서 2억 2천만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을 확인한 바 있고, 2022년 10월부터 시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곳과 내년 90곳까지 총 100여 곳에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시추작업이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광산 개발을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만약 광산으로 개발되어 티타늄을 추출하기 시작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전세계 티타늄 시장에서 한국이 큰 파일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정부 역시 티타늄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3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30억 원을 요청한 것은 물론, 산자본은 2025년 실제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 탐사, 성광, 재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도 시작됩니다. 물론 100% 수입에 의조라는 희우금 속의 국산화라는 말이 조금은 앞선 꿈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자원빈국으로만 알았던 한국 땅에 전세계 전체 매장량의 3배 이상의 티타늄이 매장됐다는 조사 결과, 경남 하동 가 있었고, 태백의 경우는 조광권자까지 지정해 100여 곳에서 시추가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행보입니다. 현재 태백시는 강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석탄산업이 저물기 직전까지 태백시 인구는 12만 명이 넘었지만, 이제 4만 명 아래로 떨어져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티타늄 광산 개발로 저물었던 태백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현재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 중인 관물자원 특화 산업단지까지 완성된다면, 1980년대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국 도시 곳곳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 3월 12일 스페인의 엘파이스, 이하이 페이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리더 알렘, 본명 김남준, 과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엘파이스는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K-POP의 성공과 한국의 역사, 그의 개인적인 예술품 수집 등 다방면에 걸친 대화를 나눴는데, IM의 우문현답이 큰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우선 기자는 K-POP과 한국 문화가 비인간적이고, 지나친 노력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자, RM은 서양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한국은 침략당하고, 파괴되었고, 둘로 갈라진 나라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입니다. 우린 IMF와 운의 원조를 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호뚝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나며, 오히려 한국에 노력하는 문화에 큰 가치를 부여했죠. 그리고 기자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K로 명명되는 꼬리표가 지겹지 않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기자가 의도한 반은 명확합니다. 최근 K-POP이니, K-푸드니, K-무비 등등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에, K가 붙는 것이 손발이 좀 오그라들지 않느냐는, 다소 무례할 법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우리 모두를 K-POP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나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적어도 한국을 아는 이들에게 알파벳 K는, 배의 큰 의미를 지닌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K가 있습니다. 같은 K라는 표식이 붙었고, 그 가치는 한국사를 통패로 뒤흔들 만큼 위대한 것임에도,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만 기다리던 보물.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구로 잠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국사편찬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전국의 고지도 목록을 작성 중이던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사실 약 41만 점에 달하는 유물이 전시되거나 보관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박물관인 만큼, 전문가들이 가장 기대했던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유물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벽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었지만,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는 등, 파란만장한 역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소장하던 유물들을 인수받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북한군의 폭격을 피해 부산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기 때문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유물이 상당수였죠. 그러한 유물들은 대부분 수장구에 보관 중이었는데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에게 3개월의 조사 기간을 허락했지만, 3개월 동안 고지도는 커녕, 제대로 된 성과도 없이 하염없는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도 오늘로 마지막이었습니다. 큰 성과는 없었지만, 협조해준 박물관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뒤돌아서던 찰나 당시, 국립주망박물관 수장구 담당자였던, 소재구 학예사는 전문가들을 불러세워,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가품 11점이 있는데, 진의를 판단해달라는 부탁을 해왔죠. 수장구로 들어간 소재구 학예사는 수장구 깊은 곳에서 목판 하나를 꺼내요. 전문가들 앞에 내놨는데, 이 유물에는 K93이라는 임시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K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물이란 의미였는데요. 이 목판은 원래 조선총독부 박물관이 1923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유물인더, 당시 작성된 유물목록에 본관 9739 조선총독부 소장품로 기록되어 있었을 뿐 유물 자체에는 번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다른 유물들과 함께 부산으로 경주로 피난했다가, 1970년대에 국립주망박물관으로 복구했으니 유물번호가 없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임시번호인 K93을 부여하고, 목제품 수장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소학의사가 꺼내온 목판은 총 11점으로 가로 43cm, 세로 32cm 크기의 두께는 1.5cm에 달했습니다. 여타 목판 대비 상당히 큰 크기였는데, 평소 수장구를 드나들던 그는 이 목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범해 보이는 모습도 그렇지만 그 목판에 적힌 글 때문이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는 고산자교관, 고산자교관, 이라 쓰여있었고, 표지에 적힌 제목은 무려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였습니다. 이 목판본을 본 전문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했던 대동여지도 목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만약 이것이 진품이라면 한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국보금 유물이 다른 곳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약 30년간 빚도 보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놓고 제작자의 이름과 작품의 이름이 떡하니 박혀있음에도 고산자 고산 김정호, 1804, 퍼부터 1866에 평생의 역작인 대동여지도 목판은 가짜 또는 복제품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부터 한국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라는 인물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3번이나 왕복하면서 대동여지도를 완성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의 무지목매한 지도자였던 흥선대원군 1820터부터 1898 국가기밀누설죄로 김정호 분열을 참하고 대동여지도와 목판을 전부 불태워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상황으로 불렸던 대형군이 목판까지 불태워버렸다는데 누가 이 목판이 국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사건은 이 허위사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허위사실이 처음 등장했을까요? 1925년입니다. 당시 육당 최남선 1890터부터 1957이 쓴 것으로 보이는 사설 하나가 동아일보 10월 8일자에 등장합니다. 사설은 김정호 선생은 팔도강사는 샅샅이 밥사했고 이를 위해 백두삼만 7번 올라갔다. 대동여지도를 위해 십수년간 과객 노릇을 하여 가장 정명하고 적확한 지도를 만든 이지만 이런 국보적인 인물이 화액을 당했다. 국가의 요새를 외국에 알릴 장본인이라는 죄명 때문에 대동여지도 목판은 몰수당하고 김정호는 인간에게 가장 참혹한 운명으로서 사망했다. 곧 쓰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추리면 당시 조선은 김정호의 위대한 업적을 몰라보고 욕하는가 하면 외국 간첩이라고까지 의심하고 흙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교묘하게 활용한 것이 일제였습니다. 1934년 조선총독구가 펴낸 조선어독본 교과서에 이 이야기를 교묘하게 각색해 게재했으니까요. 당시 일제는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이나 오르내렸고 전국 방방곡곡을 3차례나 돌며 대동여지도를 완성했지만 홍선대원군은 국가기밀 누설죄로 김정호와 그 딸을 옥에 가두었고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인데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일제에게 이는 훌륭한 먹잇감이었을 겁니다. 김정호처럼 훌륭한 인물에게 노명에 씌울 만큼 조선은 우매한 국가임으로 문명국인 일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가짜 뉴스가 점차 증폭되어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꽤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준비에 여념 없었던 1993년 초등학교 5학년 국어읽기 교과서에까지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해양 교과서에는 김정호는 억울한 죄명으로 죽임을 당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관 사람들이 지도를 보고 나라의 사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정호의 피 땀이 서린 지도의 목판까지 압수하여 불살났으니 정말 안타깝다. 꼭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어독본에도 없던 목판을 압수해 불살났다. 는 표현이 60년 뒤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한 겁니다. 즉, 일제가 교묘하게 조작해온 식민사관이 60년이 지난 초등학생에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대동여 지도는 1861년 김정호가 손수 제작하고 목판으로 인줄해 간행한 전국 지도로 한반도 전체를 남북 120리 간격으로 구분해 22층으로 나누고 각 증마다 동서 방향의 지도를 수록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각 증의 지도는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동서 80리를 기준으로 적고 펄 수 있도록 만들어 휴대가 간편하고 보기 쉽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2권의 책을 모두 펼쳐 연결시키면 세로 약 6.7m, 가로 약 3.8m에 이르는 대형 한반도 전도가 됩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산줄기와 물줄기가 상세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고 상과 산줄기, 하천, 바다와 섬은 물론 성, 목장, 온천, 도로 등 다양한 정보가 오늘날의 지도처럼 기호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하게 기재된 교통로에는 심리마다 점을 찍어 지역과 지역의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게 해두었죠. 이는 근대적인 측량 기술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지도 제작 전통이 집대성된 최고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이 이런 지도의 가치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다고 깎아내리기 위해 이런 식민사관을 만든 겁니다. 조선과 우리 민족을 깎아내리기 위해선 김정호의 업적을 더욱 과장할 필요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김정호가 백두산 등 한반도 모든 지역을 직접 걸어다니며 지도를 작성했다는 허위 사실입니다. 오히려 김정호는 속설과 달리 삼국사기, 고려사부터 신동국여지 승남, 팔도총도, 동국파력도, 해동여지도 등 수많은 지도를 연구한 후 대동여지도에 흡수시키고 지구전후도 같은 세계지도 제작에도 참여했던 지도 제작자이자 학자였죠. 김정호의 호우고산자, 즉 옛고, 매산 아들자로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김정호 스스로 옛산의 아들이라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하죠. 그의 호에서 지도에 대한 가난 애착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미디어 매체에서 김정호가 지도를 걸어다니며 제작하고 또 조선 권력증에게 핍박받았다 표현하는 것은 당시 일제의 생각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소문입니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의 역작이자 최대 업적이며 한국사 최고의 보물로 지도의 서문에 해당되는 지도유설에서 춘추정국 시대 손자의 글을 인용해서 제작 목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국방상의 요충지를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김정호라는 위대한 학자가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의도와 그에 대한 기록이 잘 보존되어 변형되었던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의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구 안에는 정리되지 않는 유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출처를 모르거나 중도에 잃어버린 유물만만 4천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K라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보물 국보급 유물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K는 TV에만 있는 게 아닌 셈이죠. 우리 문화와 역사가 온전히 밝혀지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근 중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이 고착화되며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이 러시아 다음 타자는 자신이라며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경과 관심이 러시아로 쏠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할 줄 알았던 중국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군사 경제적 포위 상황에 크게 당황하다 못해 각종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10년 이상 시진핑 권력의 밑바탕 역할을 하던 높은 경제 성장률마저 20년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집중된 권력의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심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 경제를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인물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최근 중국의 지방정부가 숨겨왔던 300조 원의 부채가 추가로 드러나기 시작하며 처치 곤란한 빚더미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국제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린 중국 경제는 모래 위에 쌓은 것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관료들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한국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 28일 남태평양의 소규모 국가인 피지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AF에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IPAF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와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 어느 정도 국제적인 영향력을 지닌 13개 회원국이 가입했지만 이번엔 매우 자그마한 국가인 피지가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보내 남태평양 부근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와중에 피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협력기구 IPAF에 참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의미는 중국의 자존심을 제대로 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인도나 호주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만이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최근엔 소규모 국가들마저 반중국적인 태도를 보이며 중국은 전세계 200개에 가까운 국가들 중에서 진정한 우방국이 단 한 곳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중국의 경제는 고립되고 국제사회에서 소외되어 국가가 지닌 영향력마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국민이 단결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너무 오랜 기간 권력을 독점해 단결과 통합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중국의 3대 파벌 중 하나인 태자당 출신인 시진핑은 다른 파벌인 상하이반을 견제하기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달 가까이 상하이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이자 인구 수만 3천만 명에 가까운 상하이가 이달 가량 봉쇄되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5%에서 2%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정부의 빚더미마저 폭발적으로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되며 베이징을 비롯한 주요 핵심 도시들은 하루 평균 이외의 의무 진단검사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내고 격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억 회의 핵산 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중국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진단검사는 무료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검사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는 해당 검사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최근 노무라 진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올해 들어 전국 규모 진단검사 비용은 무려 300조 원으로 중국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 중 9%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모든 진단검사 비용은 지방정부의 부채로 기록되어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파산 위험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 지금과 같은 방역 정책을 유지한다면 천조 원에 달하는 검사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한 핵산 검사로 수백 조 원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사회 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새롭게 건설할 수도 있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시진핑 정권이 제로 코로나를 밀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진핑 주석은 공식적으로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뒤집을 경우 국민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게 되며 차후 시진핑 정권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진핑의 정치적 숙적인 상하위반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개방과 동시에 서방세계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은 상하위반은 막대한 자볼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에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창업주인 마원이 시진핑 정권 눈밖에 나면서 본보기로 정리를 당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두와 텐센트 등 상하위반 출신 기업들이 다방면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정권이 자국의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 숙적을 제거하는 데 몰두하자 보다 못한 중국 내 실질적인 서열 2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본격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발언을 하며 시진핑 정권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상황입니다. 중국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에 중국 국민들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으며 시진핑 권력의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인기도에 힘입은 리커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진단검사를 줄이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은 중요하지만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처럼 엄격한 방역을 하는 곳은 없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정부의 부채는 결국 국민들의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중국 편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에 참여하면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을 더욱더 춤춤하게 구성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오면 머지않은 미래, 중국의 경제는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여기에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반도체 자금률이 3%에 불과한 중국은 한 해 60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 중국의 첨단 산업은 완전히 멈춰버리는 상황으로 한국과는 어떤 아쉬운 일이 있어도 반도체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외교 정책은 잠재적 적성국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인접한 국가에 정치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한국의 유능한 기업과 인재를 중국에 유치하여 자신들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즉, 포위된 중국이 살기 위해선 한국의 용서를 구하고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에 중국 내 반도체 허브인 장수성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해 옮기고 있습니다. 27일 장수성은 해외 반도체 설계 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대규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우선 정책과 한할령을 통한 한국 기업 견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최첨단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동안 한국이 기분 나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먼저 사과하고 첨단 산업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포위망이 좁혀져 오자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믿기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이용해 중국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중국에게 한두 번 반하지 않은 한국은 이번 정책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한 적이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중국 투자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기존 공장들마저 철수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아무리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들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신뢰도와도 직결되기에 현실적으로 중국 투자가 성사되기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나이 봉쇄를 직접 겪은 해외 매체들은 경제적 손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의 막무가내 정책의 위험성을 실감한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한국 기조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IPF에 참여하겠다 밝히자 중국 측에선 제2의 사드보복과 같은 간겸한 어조로 한국의 경제정책에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중국의 간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몇 시간 전 신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이 IPF에 참여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상당히 많이 수그러진 표현과 분위기입니다. 최근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모셔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차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아즈멀 회사처럼 전세계 슈퍼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차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증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하우칠터부터 8년치 일감도 확고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엘치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셀즈 사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사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엘치에너지 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니 다양한 완성차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엘치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훈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엘치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모레도 25터부터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아이포 성적과 저주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제이브이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율 문제만 해결한다면 엘치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진국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법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엘치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진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액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증 노스볼트, 스웨덴, 를 위시로 베르코어,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 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IA 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 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숨을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IA 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남물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자급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IA 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에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잔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몰뜬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심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크틀 등 세구대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I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증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세니리서치에 따르면 모래 K배터리 3사에 수주 잔고는 천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1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원으로 몰랐었습니다. 스코는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내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모레 말까지 천조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에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에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증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 는 완성차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